턱걸이 밴드 난 니가 무섭다 니가 무섭다 니 뭐 어딜 금판일이다 턱걸이 밴드 47일동안 이 3개의 턱걸이 밴드를 건너왔다 가장 굵은 그린벨트다 오고 확실히 힘이 세진게 그린벨트는 정말 거뜬하게 당긴다 중간강도의 퍼플밴드다 퍼플밴드로 바꿨을때 내가 당겨야하는 무게가 9kg가량 늘어난다 퍼플밴드도 거뜬하게 당겨진다 마지막으로 블랙벨트다 이 밴드가 가장 얇은 밴드이고 맨몸 턱걸이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게 당기는 것 같다 이제 밴드 없이 당길 수 있지 않겠나 손 털고 괜찮다 쉬운 일이다 겁먹지마라 바지 올리고 철봉 강하게 잡아라 쉽게 올린다 겁먹지말라니까 확 강하게 당겨라 강하게 daylight hect 39 004 008 005 005 006 008 005 006 007 006 006 006 01 005 006 006 007 001 2 Paris 뛰어나 Feel 요 뭐야 그려 하고 complwier